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고3 4월 학력평가 영어 듣기 부분의 총평을 맡은 저는 레이나입니다 자 여러분 듣기 시험 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풀이만큼 해설만큼 정말 중요한 거라 생각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좀 안내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화 속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말이 많이 빨라서 혹시 문제 풀기 어려웠나요 그건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수능의 난이도하고는 비슷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쳤던 3월 학평보다는 조금 조금 아주 미세하게 조금 느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서 듣기 힘들었던 문항들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표현은 어떨까요 선지 1 2 3 4 5에 있는 표현들의 난이도도 지난 3월보다는 조금 쉬웠어요 하지만 수능하고는 비슷했고요 내용에 있는 표현 난이도 또한 비슷비슷했습니다 삼월은 조금 우리가 회화체 표현들이 몇 가지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번 시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능과는 비슷 삼월이나 우리가 예년도에 뭐 유월 모평보다는 좀 쉬웠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웠다고 말을 하면 참 스트레스 받는 우리 친구들이 많아요 쉬운데 틀렸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듣기는 왜 다른 과목들을 여러분 틀리면 실점을 했다 틀렸다라고 하면서 듣기는 틀리면 실수했어라고 하면서 삼 년을 있다가 졸업하면서 수능 듣기 만점 못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너무 얄미우십니까 근데 한 번은 이런 뼈 아픈 이야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듣기 한 문제 틀리는 거요 실수 아니에요 실점이에요 누구는 어려워서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아차하면서 틀리는 게 듣기예요 그런데 아차하면 안 되는 게 듣기고요. 정말로 자다가 깨서 바로 문제 풀어도 만점 받을 만큼 여러분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실수를 할 수가 없는 여러분만의 듣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수능 직전까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성적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하는 성적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여러분이 꼭 해설 강의 들으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풀이가 되는 거였는지를 기억하고 다 다지고 지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총평은 여기까지이고요. 계속해서 독해 부분 총평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2020학년도 4월 학력평가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풍자 탈수 전문가 생익쌤이고요. 여러분들 되게 실존 강의가 떨어진 상태에서 시험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좀 마음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으실 건데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나간 거를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정말 수험생활의 기술이거든요. 이 총평 잘 보시고 또 해설 강의 열심히 보셔가지고요. 다음 시험 나 잘 봐야지 딱 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험 총평 볼게요. 독해 파트 어떠셨나요? 뭐 특히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사실 또 쉽다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개인차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작년에 수능 1등급 비율이 한 7%에서 8%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그 정도 수준의 수능보다는 좀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독해 영역 보시면은 단어라던가 소재들이라던가 그리고 문제를 푸는 로직들, 논리들 이런 거를 봤을 때에도요.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네. 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또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지금 실전 강의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공부량을 확보를 하셔가지고요. 좀 바짝 실전 강의 및 영어 실력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어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9번이 어법 문제였는데요. 좀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어? 쉽다라고 풀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어?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어법 포인트가 오랜만에 형용사, 부사를 물어보는 포인트가 정답이 됐어요. 사실 기출로 따지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탑7 안에 듭니다. 이 형용사,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가요. 그래서 기출을 풀어본 친구들에게는 좀 쉬웠을 거고요. 기출을 제대로 안 풀어본 친구들에게는 이게 좀 어려웠을 건데요. 틀린 친구들, 어법 틀린 친구들, 29번 틀렸다면은 기출 한번 싹 잡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지난 한 3년, 권장은 한 5년 정도의 기출 어법 문제들 싹 한번 모아가지고 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틀렸다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이 34번 빈칸, 원래 빈칸 중에 제일 어려운 애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좀 어려웠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 최근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삽입 문제요. 그 중에서도 38번 많은 학생들 참 어려웠을 건데요. 이거 해설 강의 잘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보면은 빈칸과 삽입은 요즘 늘 어렵고 요즘 뿐만 아니라 원래도요. 빈칸 삽입이 제일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등급을 요구한다. 성적 많이 올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유형들은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푸는 법도 확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실력도 뒷바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해설 강의 잘 보시고요. 자기한테 뭐가 부족했는가 잘 분석해 보세요. 그게 영어 실력이었는지, 푸는 요령인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해설 강의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빨리 영어 공부량 확보하셔가지고요. 실전 강과 끌어올리셔서 다음 시험 잘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본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평 마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